오늘은 청취자 중에 양미영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. 은행에 갔더니 창구에서 신용카드를 하나 좀 발급받으라고 자꾸 눈치도 주고 권하던데 내가 신용카드를 한 장 발급받으면 은행한테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 게 그렇게 가길래 신용카드를 자꾸 만들라고 하는 겁니까?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. 우리가 신용카드를 한 장 받아서 여기저기 그 카드를 긁고 쓰고 다니면 카드 회사는 우리가 카드로 긁는 금액의 한 2% 정도를 우리가 카드 긁은 그 가게의 주인한테서 가맹점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받습니다. 어떤 직장인이 예를 들어서 연간 어느 정도 썼다고 가정할까요? 한 천만 원 정도 카드로 긁는다고 치면 천만 원의 2%니까 한 20만 원 정도가 카드 회사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런데 카드는 또 유효기간이 5년이니까 한 번 발급받으면 5년은 쓰잖아요. 그러면 한 1년에 20만 원씩 5년이니까 한 100만 원 정도를 즉 카드 회사가 카드 한 장을 발급해서 소비자들에게 이걸 쓰십시오라고 전달을 하면 그 카드 회사는 이제 앞으로 한 5년 동안 한 100만 원 정도를 우리 카드 회사가 벌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 돈은 사실은 카드 회사 주머니로 가는 건데 왜 카드 회사가 아닌 은행 창구에서 그럼 신용카드를 가입하라고 권하냐?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우선 카드 회사하고 은행은 형제 회사입니다.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하고 신한카드는 둘 다 신한금융지주라고 하는 회사의 자회사니까 부모가 같은 형제인 거죠. 그러니까 우리도 동생이 어려우면 부모님이 형한테 야 너 동생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듯이 은행들 지주 회사들도 야 은행한 이 동생 카드사가한테 도움 좀 되게 너희가 은행 창구에서 카드 좀 팔아줘. 너희 둘은 남이 아니잖아.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. 그럼 은행은 억지로 하기 싫은 건데 그 형제 회사의 카드를 팔아주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. 역시 또 카드를 한 장 팔 때마다 동생 회사로부터 얼마씩 수수료도 당연히 받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매달 그 카드 금액이 빠져나가는 통장을 또 지정해야 되는데 그 결제 통장을 또 자기네 은행 통장으로 만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사람들은 대개 신용카드 결제 금액 빠져나가야 되는 통장은 주거래 은행으로 생각하고 거기다 주로 돈을 넣어두죠. 연체될까 봐. 또 그렇게 넣어두는 돈은 이자를 거의 안 주거든요.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자를 거의 안 주고 가끔 현금 인출할 때마다 몇백 원씩 수수료는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장에 사람들이 돈을 넣어두게 하는 거니까 또 그에 따른 이득도 있죠. 친절한 경제였습니다.